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새벽재단 싸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11기와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끝까지 지키어 나아가야 할 것 끝까지 지키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정한 이후에는 9장부터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에 주된 인물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우의 삶의 여정 중 그 끝의 모습에서 아쉬운 결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우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켜 나아가던 그 삶과 예우의 마지막 때의 평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끝까지 지켜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허락하신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예우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우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11기와 9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압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우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예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장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데요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런 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우와께서 아압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우와께서 그의 종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을 때에 아압 왕을 꼽습니다 이 아압 왕은 11기 상황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로 악한 왕들의 지표가 됩니다 한 예로 후대의 어느 왕이 이스라엘 후대의 어느 왕이 아압 왕의 길을 따랐다 라고 아압을 따라 그의 길로 갔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우상을 섬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왕이 되는 것이죠 악한 쪽으로 이 아압 왕가에 대한 심판이 엘리아로부터 선포되었고 엘리아로부터 시작된 이 심판의 말씀이 지금 예우를 통하여서 마무리되려 합니다 9장에서 아압 왕가의 주축 인물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10장에서는 후대에 아압의 대를 이율 수 있는 자녀들 제자들 친인척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과거 엘리아조차도 숨어 지내고 고난을 겪게 하였던 그 아압과 아압의 지망과 그리고 섬기던 바알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속 시원한 장면들이 10장의 말씀들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일들은 예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의 사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경고에 보였던 아압 왕가에 관계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10장 그리고 앞선 9장의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 같이 이미 전부터 엘리아를 통하여서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 그대로 거두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우가 아압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기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에게 속한 자들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압의 아들들을 시작으로 아압의 집에 속하여 남아있는 자들 아압의 기족들과 그 신뢰받는 자들 아압과 관련된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이뿐 아니라 곧이어 예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곳에서 아압과 관련된 이들인 아압왕의 피를 이은 아시아 그 아시아 왕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도 또한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무디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예리한 칼날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섭게도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으로 새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유익만을 찾던 이들이 십장의 말씀에서 보여지듯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예리한 칼날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압왕가를 심판하는 그 마지막 장면은 우상숭배의 근원이 되는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섬기던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바알 신당에 넣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 삶으로 나타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하여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딘 칼날을 가지고서는 무디게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성도된 우리들의 삶을 치리하고 우리들의 삶도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항상 심판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영혼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10장에서 소개하는 사건들을 살펴볼 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역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우를 사용하여 아악왕과를 멸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엘리아에게 약속했던 사건이며 때가 이르러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일하셨고 또한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예우를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엘리아를 시작으로 엘리사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예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때마다 주변 상황들을 일으키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당시 사회는 우상승배와 그 불순한 세력을 통해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였고 아압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사회를 물질과 권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우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심판되어지고 그들의 신당은 변수로 변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신당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서 변소로 변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곳은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헌신했던 곳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거룩한 곳이라고 인식했던 그 집에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스스로 높여 우러러보았던 그곳 그 장소는 변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냥 파괴된 신전에 대하여서는 혹여 그냥 파괴된 신전이라고 한다면은 후대에 어떻게 본다면 다시 지을 수는 있겠지만 신성하게 여기던 그곳이 온갖 배설물들이 쌓이는 변소로 만들어진 것은 불순한 세력이 후대에 다시 일어난다 한들 더러워진 신전터에 신전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해 하나님 또한 그들을 배설물처럼 여겨 버리심을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배설물처럼 버려질 것들과 하나님 당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시금 세워지지 않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 썩어 없어질 것으로서 여겨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견고한 반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심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제목을 정한 이후에는 마지막 단락에 예우를 평가하는 내용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집니다 열한기 상하의 어떻게 보면 특성 중 하나가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이 악한 왕이었든 어떻든 결국 어떠하였든지 왕들을 소개하며 그 말미에 항상 하나님의 평가를 남겨두는데요 예우 또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바하를 제거한 왕으로 여우와로부터 정직한 일을 행한 자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소개하는 그 마지막 말씀은 여우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우를 평가하는 내용으로써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예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우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하를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우와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우의 이 평가에 있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예우는 분명 현실적으로 아 왕가의 일들을 멸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순종하며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옳은 일을 한 거래서는 분명하나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였던 금송아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금송아지라 부르는 우상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믿음의 삶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멈춰서고 혹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우상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역할은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 내 안에 계신 나의 삶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되어지는 것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한계성 속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짧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 소중한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막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생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에 충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할 것 예우가 예우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열심을 내서 살았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끝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끝에서는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심판의 말씀 앞에서, 예리한 그 칼날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압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셨던 심판하신 그 주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욕심과 허연 거짓과 교만의 온갖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자 하오니 무릎을 꿇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비전을 밝혀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